안녕하세요. 중국사이입니다. 제니입니다. 오늘 선인장을 보러 왔는데요. 좋아 선인장입니다. 너무 길어서 카메라로 다 담을 수가 없네요. 2미터 80이랍니다. 굉장히 키가 커요. 얘는 3미터가 넘는 선인장입니다. 예전같지 않게 굉장히 정말 진짜 같아요. 옛날에는 가짜티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지금 가까이서 봐도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. 가짜같지 않죠? 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